두툼 수위를 기르고해서 이젠 어깨 정도는 낙니할 수 있지 않나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 구석순입니다 왜냐면 그 중시 핫! 자 그리고 옆에 세트에 스윗키즈 팬들이 계십니다 와... 아 잠시만요 자, 비단 일본에서 그지 기록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자, 스위트 퀴즈의 2023년 베스트 락은 무엇이시죠? 오늘도 저희 형들도 스트리트 락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면 락이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도 락입니다 네, 스트리트 퀴즈의 글로벌한 행복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글로벌을 장악 중이십니다 자, 루스 형님 안녕하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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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영상의 새로운 역사의 스위트 사설의 대표 결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? 네, 네 네, 네 동영상은 모두 글로벌하게 환불할 수 있을 수 있고 어, 피원아들에게 좋은 음악 주의해주고 싶습니다 네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, 혹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멋진 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, 더욱 행복한 2024년의 뉴스를 응원하면서 다시 올해를 듣는 얼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원영우씨 나와주세요! 네, 수고하셨습니다 네, 이번 시간 부분은 작품 속 임팩트인 연기로 대중부대방설 스티라인의 AAA 신스틸러 상입니다 I am so thrilled to announce who has captured the public's attention in hearts